아아... 어? 어? 저거 있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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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박영희라는 여자랑 관련된 거 있으면 뭐든 찾아봐. 사진이든 동영상이든. 모르겠다. 저거 어떻게 오셨습니까? 진철 오빠 안에 있죠? 사람이 연락을 안 받아. 아,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요. 메시지 남겨드리겠습니다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비올라 박. 네?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진짜. 비올라 박이라고. 우리 식으로 박 비올라. 아아... 박 비올라 씨요? 비올라 박이 또 있었네, 응? 동명이인인가? 야, 이태리! 지키야! 야! 저기 앉아! 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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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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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지 마. 비올나 봐. 어? 비올나 봐. 멍게! 어?